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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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민주의 대표이사 왕하이진의 아내가 비트코인을 통한 불법환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해위진은 국제인권단체가 중공비밀경찰서 연결고리로 지목한 오브시저 차이니스 서비스센터 O.C.S.C. 사조센터라고 하는데 운영자 왕하이진의 아내로 밝혀졌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당시는 화상화폐를 활용한 불법환치기가 유행하던 시기였습니다 A씨가 환치기 범행을 지어지는 시기는 동방민주가 운영을 시작할 무렵입니다 이 식당은 2017년 12월 문을 열었고 A씨는 2018년 11월 동방민주의 대표이사로 경기상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공의 비밀경찰서 의혹이 제기된 중식당 동방민주의 전 대표이사 A씨가 중공으로부터 260억 원대 빅터코인을 받아 국내 소재기업에 창당하는 불법환치기를 했다가 이번에 유죄가 확증되었습니다 네 중식당 동방민주의 대표 왕하이신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비밀경찰서 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 12월 28일 또 그 다음날 29일 두 번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오후 4시 10분경에 동방민주의 실질지배인 광화희씨는 1인당 3만원을 받고 동방민주 앞에서 비밀경찰서 진상규명 유로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상적인 영업장소라고 해명을 했으나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네티즌 사이에서는 해명이 의심만 더 키웠다고 했으며 논란은 더 가정되고 있습니다 광희씨는 해외에 체중인 중국인의 행정서비스 등을 돕는 위영리장체 오버시저 차이니스 서비스센터 대표로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동방민주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는 광희씨의 주장이 무색해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식당의 예약번호가 엄뚱한 사람의 번호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방명주의 중국식당 인스타그램에 올라있는 공식 예약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중국계로 보이는 남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순은 자신은 수년간 이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공방명주라는 식당은 알지도 못한다고 했으며 누군가 자신의 번호를 바랄 공방명주의 공방명주의 관련된 관련된 공방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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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방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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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왕해군에 넘어간 유럽 정치인들 국회의원 100명이나 됩니다 네 그 정치인들은 누구누구 이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12월 2일 출범한 한중 의원 몇 명인데 이 단체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100명이 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59명이 있습니다 강덕구 강병원 강선욱 고영인 권칠성 김경허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병욱 김성주 김영배 김의경 김주영 김철민 김은정 김회재 도종환 명성규 민홍철 박광온 박용진 박정 서삼석 서른 소병철 소병훈 신행령 안규백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어기구 오기형 위성곤 윤근영 윤관석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준병 이계호 이병훈 이상은 이용선 이인영 이재정 임종성 장철민 전해철 정태호 진선미 최강욱 최인호 한정예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오연등 59명이며 국민의힘에는 35명이나 있습니다 강대식 강민국 김명호 김성은 김성수 김학용 김형동 김희곤 노영호 박덕험 박성중 백종현 서범수 서정숙 유상범 유의동 윤주경 이달공 이명수 이종성 이헌성 김병헌 전봉민 정동만 정희용 조은희 주호영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춘식 최형두 하태경 허은하 항보성의 등 35명입니다 또 정의당에는 3명이 있습니다 배진교 심상정 이현주입니다 시대질환에는 1명인데 조정은 은혜 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2명이 있습니다 김홍걸 양정숙 등 100명이 참여 멤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말 중국비밀경찰서 의혹이 불러지자 이 연맹에서 탈퇴했습니다 우파신자체 ccp 중국공산당 9과 공작학원 실치알리기 운동본부 공실본에서 중국비밀경찰서와 공작학원 등과 관련해 중국하고 있는 정치권을 실패했습니다 국민호 공작학원 실치알리기 운동본부 추리소 공실본 이라고 하는데 이 공실본 대표는 국회의원들은 중국공산당에 비밀경찰서가 드러나고 중국공산당의 조정을 받는 자들이 야미고 구석구석에 압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입을 다물었고 심지어 현중의원 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설중구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매주 집회를 하고 있는데 공실본 대표 한민호 씨는 현중의원연맹 구성 100명 중에 무럭 3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모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중국공산당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남미국과 남미국 국회를 상대로 한 동일전선 공작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며 혹시 모르고 그랬다면 정신 차리시라 여러분은 중국공산당의 동일전선 공작에 넘어가서 중국공산당 앞잡이에 대해 간첩질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들이 비밀경찰서를 운영했다면 처벌함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제인권단체 셰프가드 디펜더스가 폭로한 대로 중국정부가 단체의 인사를 감시하고 탄압하기 위해 국내의 비밀경찰서를 운영했다면 이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해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밀경찰서가 국내에서 활동하며 폭행 협박 등 불법을 저질렀다면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비밀경찰서 활동이 사실이더라도 형법 외에는 해낸법상 간첩죄를 조경할 법이 없어서 간첩죄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해낸 방첩 업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의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간첩 활동 대상 역시 적국에 안정돼 있습니다 해당 영역을 높여 외국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동방명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과연 중식당 동방명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공의 시진핑 주석과 공상당에 추성하면서 첫째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 자유민주 정부의 약체화를 통한 체제선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중 세력을 시원하고 그 앞에 대한민국을 신중공산화하여 중국 북속 노예국화를 만들고자 기도합니다 세번째는 댓글 등 여론조작을 통한 선전선동 활동을 통해 한국 내 안정부 여론을 경폭시키고 자유민주인사를 공격해 운열 또 노화해시킵니다 세번째는 반도체 등 국가 주요 산업과 기간 산업의 기민을 빼내어 산업 스파이를 양성합니다 다섯번째는 특히 대학 내 공작 공부방을 활성화시키고 중국을 위한 신중 인재와 자원을 양성하고 포수합니다 여섯번째는 국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과 조선족을 조직화하여 몇가지 중국을 위한 결사들을 조직합니다 칠로 공산당의 무손시프와 공작활동일 수 있습니다 이 동방명주는 양미국을 자유진영에서 이탈시켜 공산화 화내는 무순안체제 업무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문재안과 야당 내에 친공산주의자의 호응으로 박지훈 박지원 서운 등의 비화 아래 그동안 정보수사기관도 제대로 손으로 떼고 독버스같이 전국으로 번져나가서 지금 현재 조직원이 2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럴 동상당수는 중국 세력도 있어서 김정은도 우상화할 수 있는 측면도 보입니다 이번에 세계적으로 공개되어 수능났지만 사실상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알려진 중국의 대외공작활동의 하나로 추정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은밀하게 합법 정치에 계속하여 간척까지 숨어서 활동하리라고 봅니다 선의로 접촉하다가 이 불식강에 혹시 국익에 손상되는 만국가적 행위를 통하지는 맙시다 자유대미국 국민이라면 엉망한지 마시고 이를 참고하시어 그들과 초초하는 이들을 평시와 다르게 명심을 가지고 유의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전과 유치 유지 유지 조직으로 법적 근거는 일반통치권에 기인하며 특별통치권도 있습니다 특별통치권이란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는 대통령이 염료를 선포하면 국가의 일반적 법적 절차와 제도는 정지됩니다 일상적으로 경찰이 해야 할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염군이 하게 됩니다 스페인의 마드레드에 본부를 둔 국제인크난체 셰프가드 디펜더스의 폭력에 의하면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53개국 유럽 18곳 아시아 14곳 아메리카 11곳 아프리카 10곳 총 53개국에 102개의 비밀 경찰서를 제설했으며 그들의 주단 역할은 해외로 도수한 중국 관체제 인사나 그 가족들 협박에 공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인데 15개월 동안 23만여 명을 소환을 종룡했습니다 이것은 동방명주의 대표 왕하일진 역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곳에서 남년동 백옹군실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대생 박종 치료를 상대로 저질렀던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납치한 후 배를 이용해서 진강을 통해 스테이로 빠져나가서 중공의 어픔들을 통해 중공으로 보내면 의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지구를 떠나 한국인은 동방명주의 분노해야 합니다 현재 수면으로 드러난 중공의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은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로 성립하게 해주는 핵심이념을 송두리치에 부족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우리는 분노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방적기관을 비롯한 정부가 동방명주의 실상을 낱낱이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동방명주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로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법과 나라의 한방성세를 초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는 흐는 굵은 무리들에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은 영혼을 부정하는 유물주의 사생에 근거하였으며 본질적으로 무신론이며 신하론을 주장합니다 저들은 공산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인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적으로 생각했으며 가장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은 공산화 과정에서 그 소례 스탈린은 3,500만명을 죽었으며 중국 공산당의 모태권은 6,300만명을 죽였습니다 또한 북조선의 김일성은 700만명을 죽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역된 이후 6.25라는 동족상자의 빅을 통해 교회가 가장 큰 상태를 입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인 북조선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며 북조선의 정치범 수용소는 많은 기독인들이 점심같은 학대를 받고 있으면 세상에 자의가 없습니다 영적 기도자인 목사들이 악매의 찬스럭 가장한 저들을 분류라여 양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올바르게 인도하는 자들 되기하여 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다